더 좋은의 유혹이 낫는 영적 타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더 좋은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내가 사람인지라 인생을 살 때에도 나에게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에게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더 좋은 것들을 바라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발견케 합니다 무엇인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흡족해 할 수 있는 그 상황 조금 더 게링 배러하고 좋은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바로 더 좋은의 유혹으로 낫게 된 영적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미가 그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요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그 미가와 그 가정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은천 백개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도둑질 당했다고 막 저주하며 그 훔쳐간 자를 욕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자기가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내 자식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굉장히 귀해서 내가 퍼부었던 저주를 다시 주워담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다가 어떡해요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마음의 겁이 먹어서 마음의 그 두려움이 있어서 엄마에게 다시 자수를 하죠 엄마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그 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엄마는 자신이 퍼부었던 그 저주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신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도 만족이라는 것들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들 인간적인 엄마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모습보다는 그냥 인간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삶을 바라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 안에 결과는 죄를 낳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같겠는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기초를 잘 잡고 살아가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진 그의 모습 인생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전혀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미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미가의 이야기가 사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1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에필로그 형식으로 해서 약 다른 또 다른 몇 가지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필로그로 전해지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미가와 레위 청년의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풍자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과운데 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만을 갖추려 했지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어긋난 그리스도인의 가정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더 좋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 그것이 낫게 되는 영적 타락의 모습 미가의 집에서 발생되었던 영적 타락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그 신상이요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한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자의 모습들이 낫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들이 낫게 된 영적 타락의 모습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더 좋은 유혹으로 갖게 되었던 그 낫게 된 영적 타락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요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이 땅을 이 미가의 집을 찾아왔었던 경험이 있던 다섯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늘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라이스라는 자신들이 정탐했던 그 땅을 취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 길목에서 미가의 집을 다시 한번 들르게 된 상황이죠 그들에게는 다섯 명의 정탐꾼에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장된 군인들이 있었고 라이스라는 그들의 땅을 쟁취해서 그 땅의 터전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이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미가의 집에 머물르게 됩니다 잠깐 그들의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들의 말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이 집에 애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것 앞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모습이 정말로 필요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을 파괴하기보다 그 우상을 취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 단지파가 이들이 그 우상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그 단지파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의 목적을 두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던 어긋난 그리스도인 영적인 타락을 갖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었나요 단지파는 실제적으로 마땅히 행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옳지 못하게 행동하고 쫓는 것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혀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우수하서 19장에 보면요 요우수하를 통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땅 그 기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단지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족속들 각 지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 희위족속들 그러한 아모리족속 다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단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에도 거하고 있는 거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를 하고 전투를 하는데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전투가 됐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구하고 있는 아모리족속과 전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취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상대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내쫓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정탐꾼을 선발하고 야 우리 딴 땅을 찾자 다른 땅을 찾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조금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땅을 쟁취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아 힘든데 고만해야겠어 여기서 멈춰야겠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떻게요? 그들 안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가져야 하는데 그 땅의 족속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행하는 삶은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략해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성경의 기록에서 나중에 사라지는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단지파가 바로 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나의 만족, 나의 자기 만족 더 좋은의 그런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 마이 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가는 길이다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도치로 취해버린 그러한 인생들이 오늘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발견하게 되고 알고 있던 그 애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들 다 불살라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 짓밟아버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하려 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지혜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의 유혹에 빠져버린 영적 타락의 사람들이 짓게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낫게 되는 영적 타락의 두 번째 모습 바로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잘 되는 것 그냥 쉽게 말해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복이란 무엇인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편 1장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성경이 전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내 꾀로 악한 것들의 꾀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자리는 무조건 금하고 피하고 되돌아보지도 않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자리 자기 중심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녀서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타이틀 그런 것들에 안주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사사기의 말씀대로 인용한다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 그 영이 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 교회 기존의 기성세대의 교회에 얼마나 큰 오점들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축복적인 원리로만 하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다 내 귓가에 들려오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냥 좋은 말씀 나에게 복이 주는 말씀이 되어 들려져야지만 어우 저 목사 좀 말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빗나간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단지파의 사람들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가 자기 집에 그 신상을 만들었을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내위 청년을 자기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오늘 단지파도 동일한 겁니다 미가가 생각했던 저 신상을 내가 취하면 우리 지파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미가의 집에 가하고 있는 그 레위 청년 그 제사장에게 콜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콜링을 준 과중에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더 좋은 것으로 그의 입을 그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20절은 설명하죠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흔들렸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정통성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곳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방황하고 흘러 흘러 흘러서 여기까지 굴러왔는데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돈에 물질에 혹해서 연봉으로 1년에 은 11개 받고 옷 한 발 건지고 먹을 거 누리겠다고 하니 거기에 혹해서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딜이 내 앞에 딱 들어오니 생각해봐라 한 가정에 조그만 아주 초라한 한 가정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우리 집파의 그 민족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 욕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냥 내가 부유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 넘치는 것 끊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낫게 되는 실수 두 번째 모습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 자신의 길을 걸으며 힘의 논리에 눌린다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힘의 논리에 눌린다 오늘 말씀 22절 이후의 말씀에 그렇게 신상을 탈차여 가는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요 미가가 달려나와 항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나와서 항변하는 미가 그런데 그에게 단자손이 위협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헤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겁박합니다 그 강한 힘의 논리 앞에 어땠을까요? 미가가 주눅들게 됩니다 바르게 말해야 하고 무언가 목숨을 울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외쳐야 하는 그 판에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은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자손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으니 왕이 없으니 그 땅에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모든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마치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도 이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힘의 논리에 누린 약자였던 미가는 그냥 돌이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눌려서 돌이켜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길을 걸으며 걸어가는 사람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가에게서 훔쳐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루섬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신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보이죠 모세 뒤에 그 세대들이 모세 뒤에 세대들이었던 그 다음 세대들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으로 산다 하여도 나의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 전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라면 이러한 영적 타락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뛰어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교회생활 다 열심히 잘하고 남들보다 더 스트롱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어지지 못하고 나누어지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길을 걷는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종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상을 따르는 자가 낳게 되는 세 번째 모습 자기 길을 걸으며 힘의 논리에 눌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1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미가의 집안이 있었고요 거기에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지파가 그 신상을 탈취하여 살아가더니 어떻게요? 아까 31절 말씀의 대로 신로에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라는 이스라엘 한 지파 한 민족 전체에 그러한 우상에 빠뜨리는 올무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오래 살아서 구원받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을 믿었어도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 믿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더 좋은 유혹이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만족, 자기 만족 채울 수 있는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의 마음들도 솔직히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과연 나를 얼마나 섬기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가정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소망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유혹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 내 안에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길을 걷고 힘의 논리에 눌리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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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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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